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동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요 마이크로닉스의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 영상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우리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 오후 12시에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정보와 제세공과금을 12월 12일까지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당첨이 취소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 가지고 올게요 안녕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